우리 민족의 중요한 사상인 충효예를 배우고 익히는 충효예 교육사 자격시험이 치러졌습니다.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. 시험 전 수강생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학습해왔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을 경청합니다. 수강생들이 시험지를 받은 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답안지에 꼼꼼히 적어 나갑니다. 충효예 대학은 대한민국을 빛낸 우수한 인물들을 강사로 초빙해 21세기 선비정신,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. 수강생들이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예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본 기회의 자격시험을 응시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나라사랑, 이웃사랑, 가족사랑, 자연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.